입력 2019.02.0518.36 기뻐하는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을 꺾고 힘겹게 10승고지에 올라섰다. kb손해보험은 5일 안산상 녹수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년에서 201.9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3에서 0.28에서 26.251826의 이사으로 승리했다. 시즌10 승 18패. 승점 3.0. 을 기록한 kb손해보험은 여전히 6위에 자리했다. kb손해보험. 펠리페 23점. 와왕두연 11점. 이승리를 쌍끌리했다. 펠리페 는 60%에 육박하는 공격성 공률을 자랑했고 황두연은 서브에이스 5. 객블록킹 득점 2개를 곁들였다. 5위 ok저축은행은 시즌14 승릴. 4패. 승점 42. 로우할 승률에 덧거리했다. ok저축은행 요수반이 21점. 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빠랬다. 조재성은 13점을 올렸다. kb손해보험은 1세트 초반 집중력을 발휘했다. 펠리페를 앞세워 1세트 중반까지 근소한 우위를 점한 kb손해보험. 험은 요수반이를 막지 못하면서 세트를 내주리기에 처했다. 그러나 22-24 로디진 상황에서 요수반이의 서브 범실에 이어 펠리페의 백어테크 로듀스를 만들었다. 이후 25-26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펠리페의 오픈 공격과 황두연의 서브 에이스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어 펠리페의 킥. 오픈으로 1세트를 승리했다. 펠리페와 황두연의 활약으로 2세트를 째. 아판 kb손해보험은 3세트에서 도듀스 접전 끝에 승리했다. 점이사에서 2. 4에서 펠리페의 백어텍에 이어 요수반이의 공격범실에 편승 이완승을 꼭 벗다. 현대건설은 수원실레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gs 칼텍스와 해경. 기에서 3에서 1. 142525 1425 2325에 20. 로승. 리에따 점삼 연승을 올린 5위 현대건설은 시즌7 승 17패 승점 22. 리에따비. 를 기록해 최하위 kgc 인상공사. 5승 18패 승점 17. 와의 격차. 를 더욱 벌렸다. 이번 시즌 두번째 3연승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지. 에스 칼텍스와의 맞대결에서 4연패 뒤처승을 올렸다. 이날 현대건설은 탄. 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마야와 양효진 이전이의 섬행완략을 펼쳤다. 현대. 건설 마야. 28점. 양효진. 25점. 정지윤. 14점. 이승리. 릴리 끌었다. 또한 이들은 블록킹 득점 11개를 합작했다. 지에스 칼텍스. 는 시즌 14승 9배. 승점 40. 위로케 3위에 머물렀다. 알리가이. 4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지원이 부족했다. 코. 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 통신사. 무단전제. 미세배포금.